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댄서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시키고 있는 멘토 랄킨 포인튼 프로젝트의 홈으로서도 우리 댄스신에게 많은 영감을 전달해주고 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댄서입니다 올해 하루 컴퓨티션에서는 특별히 인텐시브를 함께한 25명의 댄서들과 작업한 엄청난 퍼포먼스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지 쇼케이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카디의 랄킨 포인트 유스카디의 랄킨 유스카디의 랄킨 포인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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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